유동규 씨가 이재명과 그 주변에 시시콜콜한 거까지 다 알고 있을 것 같네요 유동규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전모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년간 간빵에 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못 가더라도 뭐 척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위로도 좀 하고 이렇게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거기에서 인간적인 환별 같은 걸 막 느끼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고 그러네요 유동규 씨하고 김용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하고 그러니까 유동규 씨 입에서 정진상 실장하고 술을 100번인가 1000번인가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좋은 시절에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뭐 아주 진한 그런 관계를 맺었구나 진한 관계를 맺었으니까 뭐 모르는 게 없을 겁니다 술을 100번 1000번만 마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친한 사이겠습니까 그걸 유동규 입에서 나온 게 100번 1000번이지만 제3자에 나왔네요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유동규는 정진상과 김용을 마치 신처럼 따랐다 9월 말 유동규 폭로 이후에 한 달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4차례 소환 강도 높은 조사 유동규 정진상 김용은 성남시 정책을 취락펴락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부탁은 없었다 2013년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2월에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유동규는 정진상과 김용을 신처럼 생각했다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유동규 씨가 출소해가지고 우리 세계는 의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내가 그 사람들을 형처럼 생각했다 유동규 씨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바깥으로 던진 핸드폰에 남긴 문자 메시지가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동규야 이랬겠지 않습니까 동규야 동규야 뭐 그거 딱 한 문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그렇게 한 거죠 보통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과 정진상이 아는 대부분의 것을 유동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지난해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 용도로 8억 4천명을 전달해 폭로한 지난 9월 말부터 검찰이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여러분들 털어놓은 거네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김용 부원장의 관계와 매우 가까웠고 사실상 셋이 성남시 정책을 모두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문화일부와의 통화에서 최윤길은 2010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은 성남 이너스쿨 핵심이었고 세 사람이 성남시 정책을 쥐락펴락했다 세선 성남시 술집에서 저녁마다 만났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형제를 넘어서 신처럼 생각했고 그 사람들 말이라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정언이죠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감옥에 있는 1년 동안 유동규 씨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시콜콜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한 전직 시의인 강 모 씨도 문화일보에 성남시에서 정동규 실장 정진상 실장은 2인자였다 정책을 대부분 결정할 수 있는 실제였고 그가 반대하면 모든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였다 여기 강 모 씨는 2020년 대장동 특계개발 의혹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반부패수사 3부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다 감이 잡히시죠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입을 열게 됨으로써 결국 시간 문제로 그분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